포즈, 위조하다, 제작하다, 앞으로 나아가다 스티프, 가파른 비탈진, 너무 비싼, 담그다, 적시다, 우려내다, 몰두하게 하다 그거 위조된 거야 그거 꽤 비싸구나 앞으로 나아가세요 포티 헤드, 포티 헤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네 컴퓨티션 이즈 웨이 투 스티브 컴퓨티션 이즈 웨이 투 스티브 당신은 그것들을 위조했어 그 서류를 위조했다고 가파른 계단이야 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서명을 위조했어요 포즈는 시그니처스 가파른 비탈길 조심해 enqu야포트 스티블베れて 이것은 성을 깎아 만든 강철이야. 이것은 카슬 포즈 스틸. 당신은 꽤 높은 청구서를 누적하고 있어요. 유소된 것 같아요? 저 밖의 등산은 얼마나 가파랐나요? 수표를 위조하다 붙잡혔습니다. 모두들 속도를 줄여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고. 사람들은 종이 기록을 위조해 왔습니다. 버튼을 눌러도 될 만큼 커피가 충분히 우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. 편지 위조했어, 티나 언니? 차를 우려낼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. 그녀는 언론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래 우러나지 않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당신은 그 무기 만드는 걸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. 당신은 정확히 일반적으로 정직하지 않아. 당신은 정확하게 정직하지 않아. 하지만 절대 누군가의 서명을 위조해서는 안 돼. 정말 높네요. 정말 높네요. 다이아몬드를 위조했던 오빠를 말하는 거야? 다이아몬드를 위조했던 오빠를 말하는 거야? 그는 피아노 치는데 열중하였다. 녹차가 알맞게 우려졌다. The green tea has been steeped just right. 하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